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시 구독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은 비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료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비료를 1차 웃걸음은 정식 후 11에서 15일 2차는 1차 후 10에서 15일 3차도 굳이 한다면 2차에서 15일 즉 머릿속으로 그냥 15, 15, 15만 기억하면 됩니다. 15, 15, 15 그러면 9월 초에 만약에 정식을 했다 그러면 10월 초에 10월 15일 10월 15일만 3차가 끝나야 되죠. 그런데 오늘이 10월 21일입니다. 아직도 며칠 전에 2차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3차를 해도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저쪽에 남부지방 해안쪽 해남이나 창원, 부산 이렇게 좀 따뜻한 지역이나 제주도 이런 곳은 좀 늦게 심었고 아직도 결국은 되지 않고 이렇게 넷프로 퍼져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지역은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남들 심는다고 같이 심었다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가 진행이 되면 무련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안쪽 그천 몰라도 안쪽은 나돈도가 25도, 27도로 올라가면요 안쪽은 덥거든요. 그러면 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좀 늦게 심거든요. 그런 지역은 아직까지도 3차나 이런 웃걸음을 이렇게 헛굴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부지역이나 안기면 경기도 북부권이나 강원도 마찬가지죠. 이런 지역은 되도록이면 비료를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늦게 심어서 아직도 결국은 즉 포기가 이렇게 쟁반처럼 옆으로만 크고 있고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는다. 빨리 키우고 싶다. 그래서 지금 요소 해도 되나요? 라는 또 질문도 있어요. 지금 요소 하면요. 아 이게 겨울은 조금 남부지방은 늦게 오지만 거의 같은 시기 옵니다. 그래서 배추가 좀 심한 말로 좀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쓴맛이 그래서 지금은 정 비료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걸 느꼈을 때는 비료를 이제 그 아미노산계통에 그 사중복비되지 않습니까? 이런 연면십을 통해서 아 우선 급하게 보충해 주시고 지금은 되도록이면 비료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검년도는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사람 오기가 생기잖아요. 죽으면 심고 죽으면 심고 하다 보니까 배추를 3번까지 심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심은 배추는 아직까지 결국은 안 됩니다. 왜? 배추는 정식하고 빨라도 30일 지나지 결국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9월 말에 심었으면 10월 말에 돼야지 결국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저온입니다. 저온이 그 한자리수로 떨어지면 이렇게 결구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겉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속에서는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아지지 않고 입으로 퍼지는 상태에서 이제 그 한자리수로 즉 9도 8도로 온도가 떨어지면 이게 성장을 안 하고 멈춥니다. 그러다가 나중 가면 결국은 놀놀이 해지면서 봄똥배추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되도록이면 그 비료로 좀 키운다기보다 연민심 해주시고요. 양이 안 많으면 그 폴대로 어 강선 폴대를 덮어가지고 밤에는 집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으면 힘듭니다. 주말농장에 힘들고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추운 날은 살짝 그 부지포 같은 걸로 덮어주는 방법도 좋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되지 지금 비료해가지고는요. 배추맛만 떨어진다. 어떤 집은 배추가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어떤 집은 올게는 내가 왜 배추가 이렇게 맛이 좀 썬맛이 나고 왠지 좀 단맛이 안 날까 이제 그런 경우는 늦게까지 비료질을 한 겁니다. 비료분이 가하면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차를 할 것 같으면 10월 15일까지 늦어도 10월 20일까지 해주시라. 그래야지 그 이후부터 이제 쏙 알찬 배추가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당도도 올라가거든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그 연민시비는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키를 다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우짜라스 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폭염으로 인해서 야간에도 온도가 높다 보니까 배추가 계속 성장을 했다. 야간에서 야간에 서늘하고 낮에는 온도가 18도에서 22도 사이만 유지되면요. 일교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안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온도 때문에 다들 성장을 했거든요. 아마 누집할 것 없이 금년도는 유례없이 배추가 이렇게 진짜 완전 수풀처럼 꽉 우거진 걸 느낄 겁니다. 폭이란 간격을 45에서 50cm를 뒀더라도 옆에 바닥에 땅이 안 부을 정도로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걸 봤을 거예요. 하지만 늦게 심어가지고 이제 겨우 성장하라는 집들은 왠지 비료욕심이 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아주 남부지방이나 제주도 외에는 비추천이다. 왜? 쓴맛이 난다. 키우려고 하는 방법은 지금 주면 맞죠. 그러면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수확 시기는 또 같아진다. 수확 시기는 왜? 배추는 영하 4도까지는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덮어져 있을 때 아 송너랑 배추가 성장을 하는데 열렸을 때는 성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배추는 정식 시기가 중요한 거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8월 한 25일부터 9월 5일 사이 이제 가을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9월 10일까지 해도 됩니다. 남부지방은 9월 15일에서 늦으면 9월 20일까지는 배추를 정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경기 북부구는 더워도 더워도 8월 말까지는 배추를 정식을 해주셔야지 알찬 그런 배추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웃걸음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부분은 남부지방은 아직은 이달 25일까지는 남부 특히 해안쪽 해도 되지만은 중부지방이나 경기 북부구는 웃걸음 하는 것을 비추천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쓴맛이 날 수 있다. 쓴맛이. 지금부터는 단맛을 만드는 맛있는 배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맛있는 배추를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배추 끊으시고 비료 끊으시고요. 지금 10월 21일이니까요. 늦어도 10월 20일까지만 웃걸음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물론 많이 하시면 안됩니다. 배추는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배추는 찬바람이 불면요. 스스로 당도를 높입니다. 당도를 그러니까 그 된세리를 한 두 번 정도 맞고 배추를 수확하면 훨씬 맛있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하는 거고요. 즉 수확 시기만 좀 조정해 달라. 그리고 셋째 맛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상가리 제품인 퍼티케어 PK나 아니면 대유부리오 이런 인상가리 제품을 연민시피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하면요. 배추는 맛있는 배추를 만든다. 그리고 또 좀 건강하고 튼튼한 배추를 만들려면 붕소 그리고 칼슘 이런 성물이 들어가 있는 사중복비 연민시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배추가 좀 아무래도 이제 찬바람이 불고 이래가지고 성장이 덜 된지 경우에는 경우에는 브리오골드에다가 또 이제 빨리 안아야 되니까요. 브리오골드에다가 그리고 아미노산 계통 영양제 혼용해가지고 그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슈퍼오공에다가 브리오올드 혼용해도 되느냐 브리오골드 두 가지는 혼용이 가능합니다. 브리오골드하고 나르겐 미릭은 이런 혼용되는데 가급적 가급적 칼슘자하고는 혼용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배추가 되게 복잡하게 심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너무 웃자라 서 있습니다. 포기당 간격이 보십시오. 한뼘하고 여기서 한뼘 되어도 제가 한뼘이 23cm거든요. 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50cm입니다. 지그재그 이렇게 저는 지그재그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포기당 다 하루에 50cm 정도 간격으로 심었지만 금년도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보인다. 왜? 너무 크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뼘하고 두 뼘하고 남잖아요. 그러면 50cm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덜 자랐더라도 너무 웃그런 욕심 많이 내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질문하시면요. 서로 소통하면서 제가 답글을 드리고요. 또 그 답글에 또 다른 경험자님들의 그런 또 댓글로 서로 간에 그런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텃밭 작물 키우시는 분들 그렇게 텃밭 작물을 또 더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서로 보완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겟때리버입니다. 감사합니다.